아 못하는게야! 어서 준비한 술을 내어줄 않고! 예 방아 준비한 술이라니? 오늘 특별히 형님을 위해 좋은 술을 준비해두었사옵니다 그래? 네 그동안 형님과 제가 격조하지 않았습니까? 황제 폐안합시오! 이래 이래 아바바마 아바바마 왜 이리 놀라는 것이냐 내 아들 생일에 이 애비가 오면 안되는 것이냐 하훈아 아직 병환이 왠치 않다 내 오늘 두 아들과 함께 술이 한잔하고 싶어 이렇게 찾아왔느니라 뭘 하느냐 어서 한잔 따르지 않고 어서 예 아바바마 아바바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